한번 연습만 해보자 안되네 안되네 일단은 2대 맞았고 베이씨 3위투 그리고 지금 이걸 녹화를 해두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3대 맞았지? 에이씨 4대 맞았다 에이씨 역시 하하 1위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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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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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맞고. 아이씨 저기서 맞아버리네. 와 여기 위험한데? 와... 걔도 여기 한 번쯤 꼭 끝냈다. 알아요. 알아요. 오... 오... 아 여기서 맞아버리네? 오케이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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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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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.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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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... 이거를... 이렇게 다섯대는 맞아야되는구나... 아이씨... 아이씨... 오케이. 쯧... 오케이 녹화 끝